하나님 감사합니다. 신년 감사 예배로 한해식으로 저희들을 불러주길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용감을 올릴 수 있게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2022년 한해를 하나님 마음껏 복나려 주시어서 오미크론의 위협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과 연합이 일어나며 오직 화평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부저질 교회 그 위에 살아 모든 회원교회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시고 복회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35회기 회장과 모든 임원들이 하나님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.